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쿄올림픽 관련돼서 사전 합숙이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돼서 해외선수들이 사전 합숙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돼서 지금 러시아 배구선수단과 프랑스 럭비선수단이 오사카에 사전 합숙을 할 예정이었으나 팬덤이 심해져서 사전 합숙이 중단되었고요. 또한 이탈리아의 수영연맹 역시도 이탈리아 수구선수단의 오사카부 예바라키시에서의 수영연맹의 합숙이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효고현에서도 고베시 뉴질랜드 수영선수단이라든지 브라질 장애인올림픽 배구선수단 역시도 사전 합숙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또 기수도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일본의 간사이 지역에서 지진이 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효고현의 고베시의 과거 한신 아와지 대지진, 고베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특히 구마모토에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도쿄를 치고 있는데요. 중간에 시코쿠섬도 치고 있습니다. 에이메헨이라든지 카가와 고치 도쿠시마 지금 중요한 것은 시코쿠와 간사이 중간에 있는 이곳 바로 이 기수도입니다. 이 기수도에서 계속 지진이 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이 라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수도는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수도라는 것은 지금 이 시코쿠와 간사이의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간사이, 결국은 여기 주거쿠 역시도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주거쿠에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야마고치, 시마세, 히로시마, 도토리, 오카야마 다 위험하다고요. 따라서 이 라인 전체가 지금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큐슈, 지금 주부, 간도 전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 위험한 것이 지금 큐슈 폭발할 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코쿠, 그다음에 주거쿠, 그다음에 와카야마, 지금 이쪽이죠. 여기 기수도. 그리고 이제 주부, 간도 전체가 다 위험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